이처럼 비대위원장의 윤곽이 잡히면서 국민의힘 총선 시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. 비대위가 들어서면 공천관리위원회도 세워져야 하고 또 선관위도 만들어져야 하죠. 당원 당규상 다 기한이 있습니다. 앞으로 일정을 김도영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.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엔 필요한 절차가 남아있습니다. 먼저 당내 최고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. 다음 주 초에 최고위를 열면 비대위원장 의결을 위한 전국위원회를 소집하게 됩니다. 전국위는 공고 후 3일 뒤에 열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다음 주엔 비대위원장 인선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. 비상대책위원까지 꾸리고 상임정국위원회에서 이를 취인하면 비대위가 공식 출범합니다. 다음은 후보자 선정을 위한 공천관리위원회입니다. 공관위는 선거 90일 전까지 구성하게 돼 있는데 1월 10일 이전까지죠. 지금 상황으로는 올해는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. 통상 공관위에서 후보자 공천까지 마무리하면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하는데 3월은 돼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. 다만 모든 계획은 현재 지도부의 구상인 만큼 새 사령탑으로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면 계획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. MBN 뉴스 김도영입니다.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